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첫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사거리입니다. 아이가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택시로 다가왔는데요. 택시기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인도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 어머니는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에 아이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119가 도착하지 않자 택시기사는 아이와 엄마를 태우고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택시비를 내겠다는 아이 엄마의 요청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택시기사 알고 보니 호텔 안전관리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으로 얼마 전 호텔을 그만둔 뒤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인데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영웅이다라며 택시기사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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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